저의 신체 사이즈 중 어디가 90이래요. 파스트 나의 형 어이 뭐야. 야 틀러로 끝났는데 이제 일단 한번 저희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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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구지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구지성씨 91.44가 어떤 뜻이에요. 어떤 뜻이에요. 91.44가 인지를 센티로 반영하는 인지를 센티로 영화를 최근에 찍어가지고 아 맞다 맞다. 그 친해지신 거죠. 여기 근데 정신 저희 저기 꺼내드려도 되지 않겠어요. 저녁에 18 데뷔한 지 18일 아 저는요 저는 가운데 두 분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 많이 덥죠 아유 엄청 더울 거야 가운데 바꾸래 아이고 어머니가 어 뭐야 아이돌이야 완전히 아이돌 아이유 아니야 아이유다 오른쪽 아이유 아니야 아이유 아니요 아이유 완전 쪼금이 오늘 아이유야 좋은 날 부를 때 왼쪽은 누구야. 이윤희에 잠깐만 궁금하다. 누구야.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. 이리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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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본 적 있죠. 지훈아 제발 카메라 좀 등지시지 아니야. 어 여기 좀 궁금하지 말고 방송을 좀 해 방송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SNL 맞으신 것 같은데 김슬기 김슬기 맞죠. 맞으시죠. 간다.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. 아 이거 동생이네 아 귀여워. 아 완전 귀여워. 어머 누구야. 이뻐. 아 아 아 권리새 권리새 권리새잖아. 뭐야 아까 안 온다면서요 나 안 온다고 그랬고 내가 지훈아 제발 그 카메라 쪽으로 돌진 좀 하지마 야 힘들다 지금 아 니누 씨 안녕하세요 권리새입니다 어머 여기 인형같이 생겼다 너무 이쁘다. 아니 근데 2013이란 뜻이 뭐예요? 저희가 2013년에 데뷔했습니다 드디어 1차 파트너 결정전 재밌겠다 슬기 씨부터 김슬기 씨가 내 파트너로 좋다 준비 시작 아 이거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오 자 슬기 씨가 골라주세요 뒤에 갯벌이 있으니까 뭐야 잠깐만 아니 지금 세네 저 깃발 어디? 오 어디 어디 깃발이 어딨지 저 깃발 사는 깃발 저기 저거 버스 김정부장이야 저기 갔다고 그러고? 돌고 저의 반환점으로 뒷발을 돌아서 여기까지 빨리 오라고요? 준비 시작 어떡해 신발 야 신발 아 보이시죠 저를 찾아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남겨들이 지금 생각보다 더 크는 시간 되게 빠르네요 하하하 어머 어머 나와 하이파이브 하는 사람 아니 이렇게 포기하시면 어떡합니까? 와 진짜로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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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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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벌리세 씨가 본인의 파트에 넣으시면 좋겠다 싶은 분 하나 둘 셋 돌아가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무슨 상황이 됐어 펄에서 팔굽혀 뼈기 펄에서 팔굽혀 뼈기 펄에서 팔굽혀 뼈기 또 둘이 라이벌입니까? 둘 셋 넷 여섯 여섯 열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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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오지 않고 버티는 누가 더 버티라 하나 둘 셋 자 올라오면 안 돼 그 상태에서 이야 도망쳐 아 효준아 효준아 버텨야지 오 슈레기다 진정한 슈레기 커플 가기 힘듭니다 닭싸움 닭싸움 가 닭싸움 준비 시작 크라이 ws